토 달라면에 저희가 토를 달고 있는데 괜찮아요? 라면 하나에 달걀 두 개 들어가면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링링이지 않나? 토 달지 마요 라면 진짜 내가 잘 끓인다 내가 진짜 잘 끓인다 라면은 내가 라면 대전 한번 라면 배틀을 만들어보자 저희가 어렵게 성사시킨 2020년도 야심찬 프로젝트 이 특혜의 조리비책 라면 군대에서 내 라면 먹으려고 요리에는 내가 약간 똥손일 수 있지만 오늘 라면 먹으려고 진짜 이게 저는 진짜 라면을 제가 군대에서 행정관부터 3층 밑까지 1층부터 3층까지 줄을 섰어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뻥을 너무 많이 치더라고요 원래 남자들이 군대에 뻥 많이 치잖아요 니 군대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 무슨 라면을 했길래? 그때는 사실 컵라면이긴 해요 그게 무슨 라면 요리니? 근데 물만 먹으면 되는 거야? 저기 아닌지? 돌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라면 무심이 있어 너는 지금 확인되지 않은 지인들 이야기잖아 그럼 넌 확인이 됐냐? 나는 확인돼 어디서 확인이 됐어? 나는 우리 엘프들한테 엘프들 줘봤어? 엘프들한테 물은 라면 하면 나야 그냥 왜 너야? 여러분들은 지금 검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지금 다 펼치고 있잖아요 저는 검증이 됐어요 무슨 검증이요? 저는 그 재석이 형한테 라면을 해드렸어요 연주하시는 우리 국민 MC 유재석 씨가 너무 맛있다 봤어요 국민 MC가 맛있다고 하면 다 맛있네요 국민 MC가 싫다고 하시겠어요? 국민 MC가 싫다고 하시겠어요? 국민 MC가 싫다고 하시겠어요? 어느 날 맛이 더럽게 없네요 할 수 없잖아요 재밌는데? 재밌는데? 국민 MC잖아요 국민들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국민들의 편에서 국물 없는 거 먹고 싶어? 있는 거 먹고 싶어? 국물 있는 거 있는 거? 우리 다 국물 있는 거니까 공정하게 국물 있는 거 아.. 아 시간이 있어 잠깐만 잠깐만 위생장갑을 껴야 되잖아 위생장갑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어 10분이지 10분 10분? 10분 지났어요 물을 올려놔야 될 거 아냐 아 기다리봐 근데 젠 시간은 없어 그냥 얼마만에 끝나는가가 중요해 사실 나는 원래 라면을 먹고 뭐하고 레시피하고 사실 난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마이클 잭슨 퍼포먼스 하면 되겠다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진짜 오 sprouts 맨날 무던 거 잠시만, 근데 이게 토마토 맛있어야 되는데 아니 10분 맞아요 이거? 내가 불러왔어야 되는데 토마토를 한 번 끓으면 맛있네 맛있네? 그래? 아니사실 저희 execut 지금은 밥을 안 먹는 상황이에요 달거리 하나 들어가요? 하나입니다 아 아니지 두 개 tentar 조립해주세요 잠시만, 토탈 라면이니까 저는 두 개 넣어드릴게요 토 달라면에 저희가 토를 달고 했는데 괜찮아요? 라면 하나에 달걀 두 개 들어가면 이건 진짜 아니죠 이거 너무 밍링이지 않나? 토 달지 마요 알끈 제거 하나요? 네? 알끈? 알끈이 뭔데요? 내가 이런 친구들한테 지면은 진짜 최악이겠다 라면에 알끈이 뭔 상관... 너 알아? 너 모르지? 알끈 뭐요? 알려고 할 때 끊어라 맞아? 아니야... 야 맞긴 뭐가 맞아? 이쁙! 아이 아